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이끄는 함께 읽어요도 있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가정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00만 권 이상 판매된 지저스 콜링을 비롯해 많은 저서들로 유명한 저자 사라영은 책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성경의 핵심 가치들 한 주에 한 번씩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예배 안내서 그림책으로 드리는 가정예배입니다. 책은 52주에 맞춰 가정, 생태, 공동체, 성품, 평화, 용서, 사과 등 주제별 구성과 절기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책 형식으로 가정의 다음 세대가 쉽고 재밌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기도와 나눔도 함께 제시돼 부모도 부담없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가정예배라며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모든 가정 안에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원주의적 세속사회에서 개인과 소그룹 공동체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돕는 책 당신을 위한 팀켈러의 90일 성경공부입니다. 다수의 저서활동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국의 팀켈러 목사의 책으로 성경의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사기에 대한 90일분의 성경공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팀켈러 목사와 출판 관계자들은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보물을 찾을 때 더 깊은 감동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공부 전에 본문을 읽어보고 공부 후에 느낀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